대표적인 물가지수가 3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라는 게 프라이스 요게 인덱스니까 프라이싱 인덱스라고 해 둔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수고 요거는 커스텀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프로덕트가 생산하는 거죠 프로듀서 하면 생산자고 PPI 하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디플레이터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시는데 사실은 공식 하나를 외워야 될 건 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외우세요 위에가 분모가 미음 분자가 아 분모자가 미음 분모가 시옷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건 요렇게 해놓으세요 명 요건 실 요렇게 미음시 해서 뭣 이렇게 외우시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CPI라고 하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에요 그 다음에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에요 이거는 공식 같은 거 없어요 특징만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요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볼 필요 없는데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만 보세요 481개 품목이에요 481개 품목 정도만 뽑아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숫자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481개니 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886개니 외우는 거 있는데 그거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다 대상으로 해서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거만 뽑아서 물가지수 구성한다 이 정도만 알아 놓으세요 그래서 481개 품목인데 조사 대상 품목이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를 뽑아가지고 그 물가 추이를 분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 때문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임금이 다른 재화 가격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변동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다 요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알아 놓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보세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시장의 1차 거래 단계에서 기업 간 거래되는 최종재, 원자재, 중간재 및 등 상품 및 상품 성격의 서비스, 일부 서비스 가격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 물가지수다 요 특징만 요렇게 알아 놓으세요 886개를 뽑아서 한다느니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요 GDP 디플레이터 봅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로써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 전체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물가 압력을 측정한다라는 게 이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가지수예요 여기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국민 경제 전체 수준에서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국민 전체, 국민 경제 전체 수준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GDP 디플레이터가 명목 GDP와 실질 GDP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한다 그랬는데 그 아래 공식이 있죠 공식 보면 GDP 디플레이터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잖아요 그 공식 알아 놓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빵만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요 빵만 생산하는 공장이 2000년하고 2001년 이렇게 해봅시다 2001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2000년도의 가격하고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 국가가 빵만 만드는데 이 해에 빵을 10개를 만들었고 빵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GDP는 얼마가 돼요? GDP는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원이에요 GDP가 자 그런데 2001년도 되니까 빵값이 120번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10개 똑같이 만들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GDP가 얼마가 되느냐 단순하게 계산하면 1200원이 돼요 그러면 2000년도에 1000원이 GDP였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2001년도에 12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장률이 경제가 20%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건 물가만 오른 거죠 이런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부가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가만 오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 GDP라는 거는 명목 GDP하고 달라요 물가 요소 같은 걸 반영해서 실질 GDP를 측정할 때는 항상 실질 GDP는 기준 연도가 2000년도다 그러면 2000년도 가격에 2001년도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곱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이걸 실질 GDP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 GDP를 한번 측정해보죠 2001년도의 실질 GDP는 100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지 않고 기준 연도 물가에다가 그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GDP는 그냥 그대로 1000원이죠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1년도의 GDP 성장 경제 성장은 없는 겁니다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비교 연도 그 해당 해의 가격에 해당 해의 생산량을 곱하면 이걸 명목 GDP라고 그래요 1200원은 명목 GDP예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생산량의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해서 구하면 이걸 실질 GDP라고 그래요 실질 GDP 실질 GDP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석해보면 1200원이 명목 GDP고 1000원이 실질 GDP니까 이렇게 나누면 1.2인데 1.2인데 여기서 1은 빼고 항상 빼고 1은 원금 개념이니까 20% 0.2인 20%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서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뽑아내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통활양을 보겠습니다 통활양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활양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해해야 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통활양은 뒤에 또 나와요 기본적 분석에서 또 나오는데 통활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통화라는 거 화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가지 용도로 써요 그런데 화폐가 우리 경제 안에서 보통 사는 역할은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뭐 가치척도 가치척도라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수단 매개로 쓰기도 하고요 지불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축적수단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이건 상관없는 건데 가치척도나 뭐 이런 축적수단 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교환이나 아니면 지불수단으로 쓰는 것만 보통 우리가 화폐에서 보통 많이 언급해요 많이 언급하는데 이때 만약에 화폐를 교환 용도로 쓴다 그러면 그 교환 용도 쓰는 걸 다 화폐로 친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교환 용도로 쓰는 걸 다 화폐로 친다면 화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로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한국은행 총재가 발행한 거 당연히 화폐죠 그런데 이걸 지폐라고 그래요 지폐 우리나라 지폐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천원짜리 있죠? 천원 있죠? 오천원 있죠? 만원 있죠? 오만원 있죠? 네 종류예요 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화라고 해서 동전이 있어요 동전 동전이 있는데 동전은 요즘에 보기 구경하기 힘들지만 1원도 있어요 5원도 있어요 100원 50원도 있어요 100원도 있어요 그 다음에 500원도 있죠 그러면 주화가 지금 다섯 종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원 5원 10원 100원 500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다섯 종류가 되어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지고 모든 물건의 교환 수단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이거 말고 거래할 때 쓰는 거래 수단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엄청 많죠 여러분들 카드 쓰죠? 카드 쓰죠? 예금 통장도 거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교통카드 이런 것도 지불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화폐로 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 고안돼서 나온 게 우리가 화폐 통화로 쓸 수 있는 거 통화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통화정책에 이용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통화수단을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즉각적으로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화폐가 금방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금방 비교적 쓸 수 있다 그러면 M1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위에는 본원 통화도 있지만 본원 통화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알아 놓으세요 M1 이게 M이라는 건 모니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1번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LF 금융기관의 유동성 L 해서 통화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범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협의 통화 이걸 광의 통화 이걸 금융기관 유동성 이걸 광의 유동성이라고 해요 책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협의 통화는 뭐가 있느냐 협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본원 통화 현금 통화에요 현금 현금에다가 플러스 요구불 예금이 들어가요 요구불 예금은 여기 들어가요 언제든지 돈 찾기 위해서 돈 주세요 은행 가서 뭐 전표 쓴 다음에 돈 주세요 아니면 카드로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띡띡띡 비밀번호 누르면 돈 나오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요구불 예금은 즉시 인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강합니다 유동성이 강해요 현금화시키기 쉬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거였는데 요즘에 원래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다 맡겨놓고 묶어놓는 저축성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 같은 거예요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안 찾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예금이 정기예금이에요 요런 저축성예금 중에도 요즘에 상품 중에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이 나옵니다 그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라고 해요 수시로 입출할 수 있는 수시로 입출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포함시켜서 M1이라고 그럽니다 현금통화는 본원통화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폐 뭐 네 종류 통화 뭐 주화 뭐 다섯 종류 이게 전부 다 본원통화에요 그래서 요거 현금통화 본원통화 플러스 요구불예금 플러스 수십출식 저축성예금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MMDA라고 그래요 MMDA 요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M1이고 그 다음 M2는 여기 있는 M1 플러스 나머지에요 나머지인데 이 안에는 뭐 CD 뭐 CMA 뭐 MMF 이런 시장성 상품 금융형 상품 다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할 건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M2에서 빠지는 게 자 M2에서 빠지는 거 기간 항상 2년이에요 2년 이상의 2년 이상의 만기 예금 만기가 2년 넘어가는 거 있죠 금융 상품 중에 만기 2년 이상 금융 상품은 여기서 뺍니다 만기 만기가 2년 이상인 것은 제외시킨다 이거에요 요거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광의 유동성은 별로 시험에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M2가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우리가 Bank of Korea라고 해요 복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지표로 쓴 게 M2입니다 통화지표 관리가 M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M2까지 중요하고 M1하고 M2를 구분하고 LF하고 L은 너무 광범위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화지표별 정의 및 포괄범위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협의 통화 광의 통화 쭉 나옵니다 자 그럼 협의 통화 뭐에요 거기 보이시지만 협의 통화 박스 안에 보세요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렇게 돼 있죠 수시입출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MMDA인데 수시입출할 수 있는 것은 MMF도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뭐 그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MMF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MMF는 좀 주의하세요 거기 당후장 표시 보세요 단 2005년 11월부터는 익일 환매 제도가 적용된 법인 MMF는 빼야 된다 하는 거죠 2007년 3월 22일부터는 미래가격제가 도입된 개인 MMF도 제외된다 이거 왜 MMF를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MMF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여기 M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 놓으세요 MMF에 포함되어 있는 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여기서 명확하게 해당되는 건 그냥 MMDA입니다 자 여기서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MMDA가 뭔지 아시죠 MMDA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MMF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